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어 86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6편 자 일단 체크하기 전에 아 레이 좀 드라이 FPS tio 1 일단 FPS를 카운트해주는 프로그램을 키고요 마이크를 좀 조절하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어 86편 가시 오 헬기졌어 어이 어렵게 헬기 잡으냐 IPC 바꾸고 타라 그치 가시 자 와냐? 안돼! 쏴지마! 쩌잇! 쩌잇! 하나 둘 셋 떼라! 개! 어이예! 티라! 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어어어 안다이 탱! 어 미안합니다 뭐라고 마우스 돌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지금 저 열기가 어디로 오고있나? 일로 오나? 좋았어 일로와! 근데 필요 없지? 으잉? 됐다 됐다 됐다! 맞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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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팀을 바꿀게요 아 팀이래 그 분대를 바꿀게요 아씨 Where are you? 여깄다 내려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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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직진 직진 아아 내려! 어렸어 얘 어 해가 숨었나? 누가? 어 스나이퍼 어디야? 숨어 스나이퍼 위치가? 안보여 어디지? 아웃키야! 어린가에 스나이퍼가 어린가에 스나이퍼가 뭐지? 여기서 숨.. 아.. 위치 안잡히는데? 저기있나? 자 이거 끼고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감이 안잡히는데? 저기있나? 아 여기다! 광석클릭 안보여! 안보인다 아 큰일났네 패니상태 전투기 아하 아깝다 아하 아하 어어 제가 예전에 RPG로 전투기를 맞춘적이 딱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수리수리이.. 마수리이.. 안돼! 어 뭐야.. 어! 안수거 뭐했어요? 저나 한들 안받았네? 그래 알았어요 제가 당신을 잡아드릴게요 이게 폭격기죠? 예 폭격끼면은 얘 잠깐만요 어 아 그래 이거 자 아 그럼 보고병 할걸 지금이다 야 정말 어이여 시 안 맞네 지금이다 어 안 맞지? 됐다 맞았는데 데미지가 안 맞았군요 어허이 전투기 내렸네 자 점령 점령 아 앞에 앞에 에레비야 잡았어? 나이스 자 내세요 저기 탈게요 어딨어 저기 있다 아하 안짤려 지금이다 자 저씨가 아나 진짜 좀 잡자 쓰읍 아 저 헬기를 진짜 잘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야 제가 노트북을 윈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에서 이제 뭐야 에 테크니컬 프리뷰에서 어 윈도우 7를 내렸어요 윈도우 10에서 그 마우스 패드를 인식 못해가지고 그니까 처음에는 인식했는데 업데이트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자 C 아까 저기 많았었죠? 여기 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허이야 안 맞았어? 안 맞췄구나 아 이런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어? 맞았나? 모르겠네 일단은 폭탄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니까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공중에 높게 나오고 있다가 예 내려가면서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자 너무 높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높게 하면은 빙게 잠겨요 어딨어? 깨끗하네? 아 전투기 아어어어어 어디 있어? Where are you? 저기 있다 일로와 여기 있다 여기 있지롱 어우 잘피하네 잘가 내일로 갈게 어어 댐 무너진다 예 저 댐이 무너진게 보이죠? 하필 전투기야 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어딨어? Where are you? 저기 있다 아 진짜 브라지스킷 제트 여기 안전항에 대피하.. 어 큰일 났는데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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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헐 야 날개 한번 슬쩌다고 터지는거야? 너무하는구만 자 일단은 그냥 야 전투기 안탈게요 오늘은 좀 안되네요 여기 갈까? 그래 C4 가자 어? 뭐여? 어잉? 여기 안돼 하나 둘 어 안 붙었어? 사기다 안 붙었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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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엘레베 아 맞다 안돼 아 진짜 언제 맞냐 나 죽을래 내수에 죽는게 낫지 아니 어떻게 스페어 그게 안 붙었지? 스읍 야 이거 픽 문젠가? 그래 고속정 가자 어? 아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 저기 에레비있고 여기 일단은 이거 잡을게요 왜 이렇게 안 맞았다고? 말도 안돼 아 아 진짜 다만 잡았어요 까라베 뭐 안 맞았다고? 말도 안돼 튀어 저 ans 저거 근처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그렇다며 저 배를 조용하게 잡을 수 있다 점령하구 어? 안돼 됐다 아 진짜 눈 도망고 쓰고 전투기야? 아 핵이지? 겔! 뭐 안 맞았어? 아 진짜 눈을 벗어 어우 짜증나 일로와 아 미사일 됐다 여깄다 죽였다 나이스 어 있! 티라 이제라도 어아으 일단 틔어 저기있다 아 여기 죽 있는데 잘못하면 겔! 제가 복스였어에 erste여 예 감사합니다 잠깐잠깐 배를 쓰려고 하겠는데 자 수리 수리 마수리 헸헤헤헤 하나 두울 셋 이 점은 적당해요? 탱크가 안보이네? 되어있다! 맞아라! 명중!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제발! 그렇지! 자 흔들어 주세요! 어! 빌리 났다! 아 이런? 스나이퍼였어? 어! 아까 헬기! 잠시만요? 가라! 맞아라! 명중! 제가 튀어! 아 여기 잘못 왔다! 여기 오면 안되는데? 저 뒤쪽 있죠? 오케이 자 튀어! 일단 여기 안전하고 지금 지금 저희들이 뒤쪽 점점 거의 다 했네요? 하나 빼고 누구야? 알았쓰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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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망했다! 너리어! 장비타격! 좋았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숨쉬고! 어!어! 내리고! 다시! 자! 알피 쏠거에요! 자, 잠깐만요 쩨식아! 아, 핀 나왔어!!! 겟!!! 온다 겟!!! 예스!!! 버리야? 어, 예. 버리야? 아, 질구나! 얍 여깄어? 아 피 없는데? 티어! 빨리가! 빨리가! 어어어어! 아! 스나이퍼 진짜... 아! 뭔.. 으잉? 아 여깄었어? 그래 알았어요! 제가 당신을 정석껏 잡아드리겠습니다 욕전했네? 나이스! 예. 그래요 어딜가지?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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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나이스! 어, 서플라이스 언더그라운드! 어디야? 여기야? 어, 알았어요. 에, 에, 감사합니다. 일로와. RPG 타임! 타임 포 RPG! 오케이! 또 있어! 와우, 당전! 아아아! 에о어어어어어어엉? 흐하하하하 저거 뻗어어... 고폭단? 아, 토우미사일 주했구나. 음... 그래요.. 야, 내가 토우미사일, 미사일 썰때는 그렇게 안줬더니, 어디가리지? 이거 탈까? 갑시다 가시 암나루지나 어 저 헬기 위험하긴데 야 저거 저거 친구 태울려고 뭐 친구든 동료든 어쨌든 얘 아 고속정 오른쪽에 고속정 일단 적들을 좀 싹 째읍시다 잠시만요 여기서 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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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저기 있구만 여기다 야 멀다 왔다 아으의이 암말라 써 으잉 잡았네 어이 어 잠아 매패야 잡아 으어 게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바로 팀 아 저기 팀전 아 저기 뭐라고 그러지 팀플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해 밑에 있다! 아우 진짜! 장전 빨리 벌려! 아 진짜! 온다온다온다 배가 안보여 아 저기 있었구나 흠 그래 알겠어요 제가 잡아드릴께요 어 저 뭐야 아이피자 멈췄어 가다가 에 괜찮아요? 어...건십이 있나? 없죠? 아 왜 건십이 없지? 아 짝... 아 잊잊잊잊잊잊잊잊잊잊 어 예아 그렇지 이맛이야 음 이맛이야 어딨어? Where are you? 다 잡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다 잡았나요? 잡았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당신 어우 안맞는다 쟤 말고 다른애 지금 상황 급한데 어디지? 없나요?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우리 여기? 오케이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이리 오세요 안돼! 내려어! 쩌쩌쩌 쩌쩌쩊 쩌쩌쩌 쩌쩌쩌쩌 저기 있다 저 문야 전화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있다 저 뭐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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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예야 맞을까 맞으면 대박인데 안맞겠지 하 님모 이상한거 고생하네 알쓰 잠시만요 아 밑에 고속총인데 일단 저 AL 잡는거 아 잡는거 없더라 점령 점령 저 까지깐 너무 멀어요 하필 LL 있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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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악 안맞았어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아 하필 에르비 아 진짜 아 일로온다 아 듣겠다 아 이런 어떻게 해야 조금 결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지 전투기밖에 없나? 어 거짓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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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냐? 아 1대1 예 이리와 명정 자가 예 에르비 자이씨 자씨가 안좋았어? 말도안돼 아 잠깐만요 오케 좋았어 딱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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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명정 어 내렸대? 아 이런 야 치사기 여러 대가 쏘는구나 저 사람 킬로도 높나? 아 높구나 오케이 자 건십이 없으니깐 시.. C4 할까? 아냐 C4 가다가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애매하네 그래 RPG 어딨어 잠깐만요 여기있다 아아 빛났어 일로와 와 와 말도안돼 그걸 피했어? 알았어 일로와 일단 데이트하고 있다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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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돼 와아 아아 이쪽으로 좀 있어야겠다 헬기가 이쪽으로 많이 오네 오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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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아아 아아 진짜 아 몰라 가자 뭐야 A가 여기까지 왔어? 야 저거 우리꺼 아니야 저거 아 잡아 튀어 아우 야 어우야 스나 와아 저기있었어 여기는 스나천국이네 뭐야 나 일등이야? 엥? 진짜? 말도안돼 아이 어떻게 내가 일등이야? 허허 참 버그인가? 뭐지? 일시작에 오륜가? 자 여기가 미쳐가 아 여기구나 쓰읍 아 아주 애매한데 어떻게하지? 아씨 전투기 일로와 아 이런 조금만에 접근하면 토오미스 쓸게요 아 일로오구나 오케이 알았쓰 누구냐 어 어? 뭐지? 폭발했어 자가 아이 길 가운다 사있지? 일로와 뱅소니 아 실패했다 퀴 아 아라배 raf 미댂 왓 ez desaf 울 워 김 일 어 그러면 여기서 슬라를 하고 예 슬라 아 아니 제블린 말고 슬라 병치 구경 좀 해볼까 앗 내려놓으나 어딜 쏠까 일단 막 쏴봐요 일단 끝 쿵쾅쿵쾅쿵쾅 쿵쾅쿵쾅쿵쾅 쿵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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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다음 서버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1등을 하지?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맵 또는 두 번째 서버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이보다는, 상해를 많이 했으니까 화이트 아웃 작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컨캐스트고요. 파이널 스탠드 디에시에만 존재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온통 눈 세상이죠? 물론 겨울은 지났지만 그래도 원래 여름이 되면 여름이 거의 다 돼가죠? 여름이 되면 겨울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죠. 어, 잠시만요. RP 잘까? 흠... 이 헬기가 뭐하고 있지? 가볼까요? 아, RP 잘 안 바꿨다. 제가 솔직히 화이트... 이게 뭐지? 화이트 아웃 작전을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네 번째인가? 여깄다. 들린다. 어디지? 어부, 제작 딥, 델타. 저기 있나? 들린다. 아, 시뻑걸. 아... 아, 잠깐만. 좋은 생각했어. 아, 움직인다. 잠깐만요. 엥? 뭐야, 바뀌었어 이거? 명정! 명정! 저 총건 이거? 오케이, 헤드 샷! 오, 이에! 뽀룩이야! 아, 뭘 이렇게 저기 많아? 오케이에에! 어? 이거 업디지 됐나? 이게 뭐지? 이제 각도로 나오는 거야? 뭐야 레인지? 뭐야 이제 쓰라 쓰면 이제 거리도 나오는거야? 어 이상한데? 원래 안나오는데? 파이널 디엣씨에 나오는 그건가? 아이 스파들에 애니미 바로 여기있어요 하나 둘 셋 어잉? 야 저기있었어 흠 안되겠다 RPG 해야겠다 뭔가 이상해 느낌이 자 봅시다 어... RPG 제가 RPG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제일 세요 물론 데미지가 뭐 별로 차이 안나지만 어 이거 탈까? 아씨 사로레우샤 아 아 쿨타임 오케이 어? 레일건 헐 저 지금 위치가 어디지?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잡아드릴께요 야 레일건 보소 전형사 잡기 위해서는 가자 스노모빌 일단은 아 좀 머네 저기있죠 저기 어하이 개 자씨가 여기지 바로 GT 아따군요 아따 아 아 말도 안 돼 아 이런 RPG를 오랫동안 쓰니깐 좀 감을 잃었네요 장전이 되는 순간 바로 캔슬을 그니까 모션을 캔슬시키면서 다시 발포할 수 있는 그런 어...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감이 없네요 지금 자씨가 아 났다 아 멀다 온다 으응 안맞았어? 말도 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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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가네 일단 점령있죠? 오케이 어 오오 빠른 반응속도 에 감사합니다 온다 아 너무 빨렸다 잠시만요 아 화면 흔들리지마 아 아 이게 진짜 쓰읍 이게 패치했나요? RPG가 잘 안 맞네 예전에는 조금만 빗겨나가도 맞거든요 오랫동안 RP지 않아서 그런가? 알 수가 없네 또 레일건이야? 아 내려 지 잡자! 레일건 아나 진짜 야 저기에 막 죽치고 있네 저거 어떻게 잡지? C4로 가나긴 가나한데 저까지 가면은 지역밖에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저 끼지가 어디지? 여기죠? 여기서 가야되나? 자가 처리완료 바트로네야 둘 가다 어 안타져 가자 레츠고 저기있다 아이스파라 에니미 개 개 개 또 누구야? 내 뒤에? 아 저구나 저거 어떻게 가 저걸? 아 진짜 야 저거 봐라 쓰읍 아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죽네 흠 쓰읍 여기 있다가 아아 가다 레츠고 맨 아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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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깄다 여깄다 여기 안있다 안돼 개 어 여기 숨어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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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점령했죠? 네 갑시다 여기 에레비 있나? 아니죠? 가자 자 잠깐만요 자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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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호백을 얹고 갑시다 근처에 있다 에레비 아이 너무 밝어 여기 됐다 자 A를 점령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너무 느려 자 자 숨어 여깄다 잡아 나이스 와 저기 C4 C4가 있었네 갑시다 이거 앞 앞으로 내놓고 갑시다 일단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잡아 보고요 잠깐만 일단 일로 가고 저기 보이죠?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저기 될까? 모르겠네 아 밖이야? 망했다 헬키가 주어있다고? 아 진짜 야 저기 완전히 야 저 진짜 플리어를 완전히 이상하게 하시네 저기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해야지? 저쪽으로 가시는 방법이 없는데 갑시다 아 엎드리면 안보이네 엎드려서 어 어 레이건 들린다 길 길 길 왜 안죽어? 아 저기 되게 많네 스나가 많네 스나가 야 저 물이 진것 봐라 와 너무 많다 에헤이 씁쓸하다 와 와 찍 할말이 없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음 야 진짜 코코스 슬라이퍼 있네 어우 짜증나네 갑시다 달려 움직여 어디가 어 맞췄어 오호홓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딨어 지하식아 아 이사단 도저히어로 내리라고? 조금만 일로와봐 조금만 일로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내려! 정전! 어? 안 때렸어? 어, 노! 헐, 자식아! 안 죽었어? 헐! 헐! 정전! 저기 숨어있겠다. 나이스! 아, 이런 큰일났네. 내려가자. 응? 아, 울팀구나. 쏜다! 아아! 얏! 잠깐만. 오케이! 아니네, 뭐! 나, 터져왔는데? 아, 너무 많은구만. 액감쌉니다. 나. 아, 울팀이야. 깜짝아. 자, 포크 기록, 그 뭐지? 타사 울팀? 아, 포크 기록, 그 지금 스라하우는 애들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위험할 건데? 헐. 뭐, 잡아주겠죠, 스나이퍼들을. 안 터지네? 그래. 정전합시다, 우리. 이겨야죠. 아, 스태얼 엘리비. 왓, 스태얼 엘리비. 왓, 스태얼 엘리비. 왓, 스태얼 엘리비. 달려가자. 렛츠고. 아, 너무 느려. 그리고 하나도 안 보여. 아. 여기서는, 열한상, 초증기가 좋을까? 명중. 오리야. 명중. 명중. 안 터지네. 에헤이. 저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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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해보자 으악 수리수리 마수리 내려 아 레이건 진짜 아 저 저 저 저 저 아유 저 굿샷 줬으면 어딨지 15킬 14레스? 나쁘지 않네요 진짜 배트필드포도 은근히 레이건때문에 망한거같은데 아니말고 어떻게든지 여기 갑시다 자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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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판 에니미 망했다 아 이런 기신은 우리들이 지금 아 저희 근데 왜 티켓이 안줄지? 저희 안줄어 티켓이 줄지를 않아 하아 가자 아 일단 저쪽으로 쳐야된거같아요 아 저깄다 아아 스나이퍼 일단 앉아 일단 일단 튀어 엎드려 어 아 저기야? 으아아아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아 진짜 저 스나이퍼 아니 포각기는 도대체 지금 어디다 흠 어디다 포각하는거야? 저런데를 잡아야지 아 진짜 자. 애들이 자꾸 이상한 데만 잡네. 가자. 야 저기 줄 서 있는 거 보소. 개! 아 울티브 아니었어? 네 감사합니다. 자 C4. C4 하나. 이거 올라가요. 자 뭐야 일단은 적 위치를 좀 알아볼게요. 캐나이밖에 없네. 아 온다. 흠. 나 총알 드세요? 근처의 적들이 애들이 장비를 안타네? 상대방은? 조용하죠? 흠. 내가 좀 기다려볼게요. 내려와라. 예쓰. 누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됐다. 죽입니다. 그렇지. 가자. 내가 진짜 저 스냅퍼들 잡아준다 진짜. 어우 저 스냅퍼들. 잡힐까? 여기죠? 여기지 이 자식들아. 안 잘려. 아 망했다. 짧구나. 너나 맞아라. 너나 맞아라. 두두두두두두둔. 안 맞았네? 말도 안 돼. 안 맞았다고? 야 너무 많은구만. 아 뭐 이런게 있어. 그냥 가자. 아이 모르겠다. 자 C4. 가자. 저기있다. 잡아라. 나이스. 여기있다. 저기있다. 일로와. 아 잡았어? 나이스. 일로와. 돌아오세요. 상대방이 장비를 안타요. 다 지금 스너질하고 있어 스너질. 아 타세요. 시간있어? 네. 갑시다. 레츠고. 가자. 레츠고. 어어. 예. 어 뭐야. 워어메. 저기있다. 에르비. 저기있다. 에르비. 저기있다. 꺼 꺼. 으악. 다면 킬. 흠. 한 명. 한 명을 죽였어요. 아 살리지마. 아이 진짜. 아이. 어이. 틀린다. 어. 그래. 보호병. 게잇. 일단 저거타요. 틀어. 점령하겠어. 나이스. 이리타. 후신. 그. 바꾸고. 찾는다. 없네. 없죠? 갑시다. 있다. 뒤뒤뒤뒤. 잡았어? 나이스. 잡았지? 열 줄 알았어. 일로와. 오. 나이스. 그래. 드라운쇼 잡혀야돼. 네. 자. 혹시나서. 앞에 C4 붙일게요. 자. C4. C4는 이렇게. 맨 아래에 푸치기 좋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거의 다 엔진 쪽으로 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가자. 네. 그래서 C4를 아래쪽에 푸치놓으면. 예. 조금 안전해요. 가운데면 벗겼네. 갑시다. 하나. 둘. 셋. ping. 암제크 치크. 핵이케 tam. 이 비힘. 루루. 으하. 엔제크 카치. 아래에. 어디서. 더 있다. 이따! 겔! 겔! 오 야! 으아아아 그래 일단 좀 죽였어요 아 이거 티켓이 되게 크네 이 방이 어 그래 점수가 비슷하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 아 진짜 이거 이 맵이 애매해요 하..어떻게 이리지? 여기 갈까? 폭격기로 이.. 하..좀 차려주면 좋겠는데 핵할까? 공중에서 스나들 잡기 상대방이 레..레일거만 쓰면은 어..가능해요 일단 스나이퍼들 위치가 안보이는데 여기다! 찼다! 하나..두울.. 셋! 안 돼! 어어.... 아까 행운의 하나있는데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3번 호우! 도망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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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 잠시만 아 탁구나 와 쓰라 운 좋네 흠 아 근데 이거 진짜 어 어디 가야 되냐 갈 데가 없어 아 스파드라 에네미 아니 뭐해 얘 뭐해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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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맞았어 어딜 쏴 지금 여기 있다 아니 아니구나 조용하네 스네이퍼 어 아 파서 쐈는데 아 아 아 근데 아까 제가 탄 탱크 있잖아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에이브 할까 에이브 할까 갑시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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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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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게 맞는게 신기한거지 안 맞네? 여기 숨이서 괜찮을까? 와.. 폭격기 잠깐만요 제가 오 한살! 아 저기 한방! 괜찮아요 잡고 죽었어요 어.. 분들 좀 바꿔볼까? 이.. 부활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꾸자 예에에에 그거봐 헬기있잖아 공병! 아.. 위험.. 아이고 다 죽었어? 헐! 어디가지? 그래 가자 여기있지 오 온다 와.. 진짜 여기있다 R8PT? 그 자리 누구야? 어쨌든 쓰읍.. 케에에에에 아깐 절중인사함이죠? 끄어! 나이스 이것이 팀플이다 어깨! 파인 더 월! 올라왔다 아닌데 뭐 다 써? 나이스 일단은 위에서 좀 정착해볼게요 깨끗한가? 깨끗해! 오케이 가자! 레츠고! 어! 뭐 온다 아 우리거구나 어 아니! 아 펄스테이킬! 감사합니다 아 꼭찼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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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아 왔어요 왔어요 아! 흠 근데 그러보니까 레이건이 안보이네요 웬일이야? 가자! 오케이! 짜식아 이것이 팀전이다 여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 에드샷! 저는 진짜 스나 씻습니다 어! 또 스나다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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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 내비두고 반대합시다 어려가지? 이번엔 저 오른쪽 가자 오른쪽 저기 오케이 아! 진짜! 어! 예! 도착! 삐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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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5% 성능이 안좋구만 누구야?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야 예뻐서 파인드홀! 호! 으악! 우와億 야 타이밍 정말 여호와 his 오케이! 아 아니네? 맞았는데? 뭐야 이게 뭐야? 흐아! 아 조금 놓을게 할걸? 오케이 조금 놓을게 오른쪽 오른쪽 여기 스나 여기 스나 어딘가에 있지? 있지요? 헐! 아니 이 사람아 보면은 좀 움직여 왜 계속 직진해? 그러니까 맞지 야 진짜 어우 짜증나네 헐! 나이스! 클리어 하죠? 오케 갑시다 요밀없고 갑시다! 레츠고! 어 여기 삼아 아이스파더는 애니미 차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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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오케이! 올팀이죠? 오케이 패기다 아 아 어떻게 이게 안맞아? 아 이게 안가네? 와아 와아 진짜 정말 이상한 데스네 아우 오티브나 깜짝아 오케이 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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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 와아 진짜 저 헬기 아 이 RPG가 왜 안맞지? 저 예전에는 어 쐈는데 관통된전도 있고 어이 패치했나? 여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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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아 우리팀이죠? 오케이 여기 있나? 아 올팀이죠? 오케이 헤리아 클리어 누구야? 여깄다 안 죽었어? 예 거기에 수찰자가 다 보여요 헐? 아아 진짜 아씨 와아 짜증나네 내가 4등이라고? 말도 안돼 자 C4 아 아깝다 아 이런 야 여기 스난 되게 많네 엄청 많네 흠 흠 한 번 그려볼까? 한 번 잡아볼까요? 안잡아 왜 안잡아? 장미파괴 누가 쓴거지? 누구야? 헐? 저기서? 된다라구만 3등 3등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제가 상위권이 있으면 좀 위험해요 막판에 상위권이 돼야 안전하지 아 진짜 어딨냐 여기냐? 제가 상위권이 있으면 좀 위험해 제가 상위권이 있으면 좀 위험해 자식아 아니 올거구나 어디야? 에니미 헬리콥터 에니미 헬리콥터 어 쏘는데? 아 진짜 수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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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엠맨하다 안 보여 아 깜짝아 아 이게요 예전에 그 이거 바 그 뭐지? 배틀필드4 밤 모드 밤에 야경 모드 그게 나왔을 때는 아 그게 나오기 전에는 그 열화상 카메라가 되게 잘 보이는데 그거 패치 2놈은 잘 안 안 보여요 여기 있나? 나이스 여기다 맞았다 한 바 아니야? 맞아라 그렇지 오 나이스 누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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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야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오케이 여기에 충분한 함정 아 저기 뭐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어 야야야야야 어 아 거기 있을래요? 태용 가자 렛츠고 저기 스나이 있지? 아 트럭 온다 트럭 튀어라 여기 있다 아이스 나이스 에니미 그냥 무시합시다 지금은 점령하는게 중요해요 특히 티켓이 이럴때 저 가자 삐 가자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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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tested 챔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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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Veer j 앞에 있다 아니구나 싹 펭 정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 해 메 뭐야 오케이 네 녀석 기다리겠다 그러나 또 아 일로 갈 수 있구나 좋았어 왜 안가지 여기있다 뭐야 예 보복 감사합니다 하.. 짜증나구만 에헤이 어헤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장전하고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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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난 지금 탄약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흠.. 아 아헤이 가자! Let's go 아 너무 멀다 10% 없애기 와 진짜 저 레이건 와아 근데 저사람 안 움직이나? 야 43킬 3대스 이 사람은 레이건이네 아 아 아 하하하하 너무 늦게 쐈다 저 안 맞겠죠? 예 어 맞혔어 예 예 드디어 맞혔다 어 예 명정 스톱 명.. 전진 드디어 맞혔어 아 눈물 날 것 같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이때까지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쐈고있습니다 한 한번 더! 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거기서 예? 제블린을 쏘면 당연히 위에 맞지 제블린이 라곤시키고 봤살라면대면 앞으로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있는부분에서 어.. 제블린 쓰면 안돼요 어디야 누구냐 도체 쏘리 쏘리 마쏘리 내려 어잉? 아 이런 나는 낙하산 핀 제밖에 없는데 아유 치겠다 이거 아 여러분들 제발 분발합시다 야 우리팀이 26데스 저거 뭐야 누구야 일어나 온다 어 안 맞았어 안 죽었어? 아 이런 어 산 아니 뺑소니야 오 007 스카이프 잡았 아 스카이 아 맞나 예 스카이프로 잡았네요 나이스 아 아 아 지겠다 이거 진짜 지겠다 어떻게 되지? 열기가 하랬는데 아 우리팀 다 죽었네 분대로 또 옮겨볼게요 아니 뭐해 뭐해 여기 아무도 없네 야 까지 빈건가 빈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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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죽었다 잡아라 나이스 오우 자 점수 똑같애 이거 큰일났다 이거 여러분들 분발 좀만 더 좀만 더 빈거군 와 진짜 얘 엄청 오래 버티네 아우 지겠다 안돼 감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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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아 아 와 안죽었어? 아 죽겠다 이 사역에 안 맞네 계속 또 살랬어 좀 데이터오 쓸게요 몰이팀 부활할 때까지 오우 오우 아 놀래라 아하 놀래라 어 뭐야 밀크티 제사 몰티브로 갔나? 하여튼 그래 합니다 야 이거 지겠다 아 얘 진다 얘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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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잠깐만 삼리다 어디로 갔어? 여기 있어? 이끼다 그렇지 와 진짜 와 짜 아니 왜 다 둘러왔지 팀들이? 야 서버야 오토밸런스 안하냐? 온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안돼 이거 지겠다 얘들아 좀 분발하자 점령해 점령 아니 잘하다가 왜 털려 아 다 털렸네 제발 얘들아 와 와 응? 저기있네?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 졌네 에이 아니 아깝다 아 정말 움직여 아 진짜 뭐야 와 진짜 안되겠다 바꿔야겠다 여기 또 없어? 애들이 플레이 안하나? 제스 제스? 아 오케이 제블린 여기 있지? 오 오 피해뱉다 피했다 잡았다 이 자식아 아 자식아 어? 나 죽었다고? 왜? 에? 나 왜 죽었지? 이해 안가네? 그 충격 얼마 안되는데 이상하네 야 하여튼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도 점령하네 점령해라 빨리 젓네 할 수 없다 티켓 차이가 100 이상 나 아 큰일났네 근데 우리팀 다 어디갔나요? 불안하나? 안보여 저기있고 다 먹혔네 젓네 아이 참 음 오 뭐야? 애들이 다 캠핑하고 있어 아 진짜 끝났네 함 잡아보자 흐아 제가 아마 이거 영상 중간에 편집했을거에요 너무 길어서 누나 쏘였나? 아니죠? 헬기다시가 끝 끝 에이 진짜 깝다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아 아까 티켓 400 이상 차이라던데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아마 중간에 편집했을거에요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아무것도 한게 없는게 아니라 어 질려서 예 중간에 편집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구요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스나이퍼를 하면 한명인가 두명 잡을까요? 짠! 야 그래 점수를 많이 줬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여행을 봐주세요 이 여행은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